시인 씨가 얘기한 대로 학생 씨는 인기가 많았겠네. 인기가 어마어마했죠. 기쟁이야 기쟁이. 기타를 제가 한 십 몇 년 본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이 패턴을? 네. 알고 있는 패턴. 저희 그 오프닝 무대에 여러 가지. 잠깐만 죄송한데. 암 쏘. 진짜 죄송한데 혹시 전여친이세요? 혹시 전여친이세요?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어. 너무 잘 알아. 쿨한 관계에. 아니 왜냐하면 동기니까 같이 잘한 거죠. 입학할 때. 볼 거 못 볼 거 다. 아 진짜. 슬프게 보고. 그리고 같은 반이고 공연도 같이 하니까 좀 징글징글. 아 그렇구나. 아 일단 저기 일단 이상희 씨에 대해서 오프닝 이렇게 사실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 처음이에요. 근데 안 시켰으면 오늘 집에 가서 슬퍼할 뻔했다고. 아 저 정도면 다 이런데. 아니 저 정도면. 우리 백퍼야 누가 백퍼야. 야 둘이 사겼지. 이거는 내 말 맞지. 아니 뭐야 이 정도면. 누가 봐도. 제가 혹시나. 아 네네네. 나도 아닌 줄 알았는데. 최소 썸이야 최소 썸. 그러니까. 아우 죄송합니다. 옛 남친을 스타로 키우려는 거예요. 그렇지 그렇지. 맞대. 조력자 조력자. 예 맞대요. 옛 남친을 띄우기 위해서.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. 자 우리 상희 씨에게 박수 한번 주시고요. 아우 씨 매력적이야. 자 다음은 우리 배은경 씨. 지연을 제일 좋아해. 아니 윤경이 형. 지연을 제일 좋아해. 얼굴이 어느 날 본 것 같은 거야.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. 슬프게도. 진짜로. 같은 반이고 공연도 같이 하니까. 제가 징글 징글. 윤경 씨는 여기 지금 아는 사람 이렇게 뭐. 평소에 한번 보거나 그런 사람도 없죠. 저 광수 선배님 영화 시사회 간 적 있어요. 언제 뭐 보셨어요. 어떤 영화. 나의 특별한 형제들. 아 우리 다 갔는데. 우리 다 갔어요. 우리 다 갔어요. 아 나의 특별한 형제들 중간에 축구 있어가지고 중간에 갔거든요. 진짜. 별말을 몰라요. 별말을 몰라요. 아니 그러니까 왜 그거를. 아 진짜. 그 뒤로 안 봤어요. 아 뭐 안 봤어. 아니 시사회 끝나고 고맙다 문자 문 날려고 보니까. 종국이 인스타그램에 축구하는 걸로 그러더라고요. 아니 분명히 왔는데 지금 어떻게 축구하고 있는. 야 시간 좀 땡겨라 시사회 좀. 축구하는 시간은 겹쳐. 저 지효 선배님도. 지효 선배님도. 어디서요. 홍다쌤 결혼식에서요. 홍다쌤 결혼식에서요. 전주에서요. 네. 전주에서. 전주에서. 전주에서만 나왔어요. 아 저희 머리에 두는 동생인데. 제하 선배님 결혼식에서 사회에. 사회에. 네 제가 사회에. 지효가 사회 봤어. 야. 지효가 사회 봤어. 야. 지효가 사회 봤어. 야. 지효가 사회 봤어. 누나 봐. 야. 야. 아니 결혼식 사회를. 사회를 봤어. 아니 왜. 이 누나 질 수 없는데. 아니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.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. 아니 잘했죠 엄마. 야 그 지효 결혼식 사회 본 거 진짜 처음 알았어요. 아 누나 사회도 봐. 우와 멋있다. 우와 멋있다. 야. 야.